. . . . . . . 밥 먹을 때 딱 맞춰서 왔네 형, 좀 늦게 왔나? 하이님, 주님이 왜 못 먹었잖아? 아침, 아침, 아침 아침, 아침 아침,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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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찐 가 痒 find no got but aren't they g 혜진씨, 아홍밥에 국밥이 그렇지 않으신가요? 여기 저기가서 완전 탈수 근데 이불 가지고 우동하고 김밥 둘 다 먹을 수 있는거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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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불이죠 우동이? 우동이 없는데? 우동 없어요? 3불고 4불인데 4불 아니야? 네 어디 있어요 우동이? 4불이잖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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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김밥이 이불이라고요? 하나, 두 줄! 네? 사진을 계속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네 아홍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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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